이동식 주택은 현장이나 공장에서 건물을 완성합니다. 간혹 핵심이 되는 골격을 미리 제작하고 현장에서 나머지 마감재를 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동식 주택의 내부 마감은 대부분 현장에서 진행합니다. 두 동이 연결되는 부분도 현장에서 꼼꼼하게 마무리합니다. 모든 마무리 공정이 현장에서 진행되다 보니 제작 시 미비되었던 작업 부분까지도 한 번 더 확인 후에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건축비용과 짧은 제작기간, 간편한 운반과 이동이 가능한 이동식 모듈주택이 지속가능한 저비용, 고효율, 대안주택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채의 이동식 주택으로 숙박업소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죠. 또한 노후를 보내는 공간으로도 이동식 주택은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집이라 관리도 편하고 관리비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규모가 작은 집 Clemente 규모가 작은 집이나 규모가 작은 집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규모가 작은 집은 날과 함께 이것이